오래금마이네. 아 스윙! 아 스윙 설렉었어요! 오 지금 여기 있십니다!! 아, advanced 아니, 저 이제.. 세배 드려야지, 세배. 아, 세배. 스윙 세 번 많이 받으십시오. 아, 세 번! 으으, 딱 가니까! 이게,ر스윙. 저런 했으니까 이게 또.. 그냥 갈 수 없지! 맞지? 허완 선생님 감사합니다! 빨리 가서 까지 사오나. 우어우우 장수야 사진은 왜 찍니? 서울말 많이 늘었어? 아 근데 나 그거 사투리 티 안만대 사람들이 서울말로 해봐 선생님 짜장면 사진 선생님 선생님 일단 1자로 가야해 선생님 선생님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불아치지 마라 짜장면이 어디든가 다른거 같다 자장면이래 해야 된다. 소울만이 자장면이래. 소울만은 자장면이래. 몰란다. 오랜만에 이거 합니까? 공대공대 한 번 가. 공대공대 세세세세세세 공대생가족 안녕. 너무 오랜만이다. 소위가 없다. 나 대결했어. 와 정말 오랜만이죠? 고3 고3. 공부한다고 우리 장수 얼굴 장수 얼굴 한 바야. 공부한다고 얼굴이 팍 삭았어. 준희 얼굴 한 바. 와 고3이 꼬치 뼈다. 꼬치 뼈어. 똑같아. 똑같아. 아 너 똑같아. 피부가 다 망가졌어. 공부 안 하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네. 장수하고 준희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시. 정말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뭘 하기로 했어? 빈부교차 먹방. 닭다리. 과자 닭다리 100개. 난 2개도 안 먹는다. 이기는 사람이 이거, 지드는 사람이 이거. 상관에서.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아! 나는 가위가위 1세트에.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왜 이렇게 잘하냐. 뭐날 건데? 난 빠 낼게 안 내면 진고 가게 뽁 빠 내렸는데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안 내면 진고 가게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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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었다 안 내면 진고 가게 뽁 와 원래 삼판 양승 원래 이승매가 되는데 삼판 양승이니까 삼판 몇 번 한단 말이고 세 번 중에 두 번 양승 그렇지 그렇지 삼판 양승은 몰랐나? 알았다고요 자 승자 저는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너도 닭다리를 먹어 저도 닭다리를 먹겠습니다 이 닭다리 맛있겠다 이것도 좀 보여주면 자 모이라 제가 2가 아파요 저는 3이 아파요 고3 화이팅 성공적인 입시 성공 우리 방송만 하면 맥주 한잔 하는데 전술 안 먹어요 전술 안 먹어요 전술 안 먹습니다 다 같이 먹죠 자 하나 둘 셋 야 이건 뼈도 없네 맛있네요 야 발골 한 번 해봐라 발골 너는 지져서 왜 발골로 했더니 해라 했더니 이쪽으로 발골 해놨네 자 발골 보여줘 보여줘 우와 우아~~~ 이제 발골 잘하네 먹고 싶어? 네? 맛있다 맛있다 야 닭다리노 맛있네 맛있다니깐요 이 Quincy Nord Eva various since their drawing 돈 T Raf Egg 그렇지! 조건을 제시해봐라. 밥값 먹을 수 있는 조건. 이런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맛있네요.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다. 우리 자부심판 줄래? 쪼다는 거야? 극구 부인이요. 극구십니까? 콜라먹을 사람. 부인 드시죠? 제가 이거 다 벗길 수 있을까요? 왜 벗겨 먹어? 변태야. 발굴! 발굴! 한 번 더 발굴! 아 잠들어! 으와아아아а! 이거 머리 힘들게.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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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집주도 막 돌려주셨는데? 쌤 여기 머리카락 좀 떼주세요. 어디에? 여기. 아아아아아아악! 그니까 말고. 말고? 아니 아니. 말고? 에헿? 아니 내 눈앞에 보여. 왜? 여기 있다! 여기! 아아악! 야잠. 야 내 눈앞에 보이던 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죄송해요. 그만 먹지. 팔 뛴다. 저 60kg요. 이러면 내 친구들이 반발하겠지? 사실 62kg입니다. 니 몇 kg인데? 75kg. 75kg. 니 내 결혼했을 때하고 똑같네. 진짜? 키가 있잖아, 키가. 니 181위가? 네, 진짜. 여기 세어도 돼요. 그럼 내가 175kg 할게요. 네. 니 어떤 애들이 키 크는지 알아? 머리 등기 없는 애들이 키가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나 지배워가지고. 죄송. 고3인데 공부하는데 안 힘들어? 힘들어요. 무슨 과목이 힘든데? 수학. 기배. 미접수. 니까는 원래 그게 다 힘든 거다. 니 공부하는 게 안 힘들어? 과탐도 힘들어. 아, 안 힘들어. 니는 다 힘들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부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하는데? 힘들까 봐. 힘들까 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기억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안다. 아, 진짜로? 야, 공부 안 힘든 줄 안 한다, 이거. 맞다, 안 해도 잘하니까. 장수도 다 먹기 하자. 장은아, 빨리 먹기 하자. 왜요? 나 너무 작다.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안 좋고 아있는 거. 나, 내가 저녁을 먹고 왔다. 다 먹었거든? 그렇지, 난 안 먹었다. 이거 먹으려고. 이거 세 개 똑같잖아, 연출구. 그럼 티마음 안보셔서 티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약 볶음, 볶음? Christineさんützen Dr. 아! 보호!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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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전원 나들 있지! 콜라 마시고 트름 안 하기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뜯는데? 왜 뜯는데? 시작! 시작! 자! 1등! 2등! 내가 처음으로 이겼다! 말했는데 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나는 안 해요! 언니처럼 안 하네! 인간비가 없네! 할까요? 저는 일부러 할 수 있는데 해봐봐 1등! 네가 한번 달려야겠다 지금 찍힌 뭔가예요?? 이거 3등이었다 이거 준희아 한 번 살려라! 내가 아까 전에 한 번 살렸다. 이거 네가 진 걸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골땡이지? 3등이지? 이거 1등 했지? 총 4지? 너 이거 2등 했지? 너 이거 골땡이지? 이거 5장. 5장. 지수왕 잘 이듣네. 이거 틀리면 돼요? 예상 마무리하지 않자. 뭐 찍었어요 저 이거? 아 지금 많이 나왔어요 뭐? 뭐 많이 나왔다 똥도 나오고 트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뭐하는데? 좋아 좋아. 무슨 대학 갈 건데? 과학. 무슨 전공은? 연극 영화가입니다. 멋진 예술인의 길을 걷겠네. 홍대 앞에서 만나겠네. 홍대는 미술이고 선생님. 심판은 전공은 뭐 할 건데? 돈 많이 버는 거? 진짜 성능적이다. 나의 현실적이다 딱 좋다. 무슨 소리였지 사람이? 가난한 예술인의 길을 걷고 다른 친구 앞에서. 가난? 가난한 뭐? 너 돈 많이 벌어야지. 학원 쪽이 확실히 더. 아 그건 인정. 형은 내가 대박이야. 학원이 돈을 많이 건다고? 근데 이게. 그거 아니에요. 가는 데가 좀 많아서. 동물들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저는 진짜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학원 좋아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저는 좋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단뿐에 돈이 따라오는 거지. 70만 70만. 그래서 제가 학원 선생을 합니다. 돈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하고 싶다. 유튜브 안돼 하지마. 너무 힘들어. 고난의 길이다. 유튜브 해라. 작비처럼. 유튜브 괜찮다. 작비 재밌던데 요즘 또. 맞아. 이거 언제 올라가요? 이거 내일. 쌤 편집이요? 응. 쌤 편집 좀 화려하게 해봐요? 화려하고 산다. 왜? 승자한테 다섯 개 밖에 안 배웠거든.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매주 나올래? 2주마다 나올래? 한 달에 한 번 나올래? 2주 한 번? 2주 한 번. 고3인데 공부해야지 이제. 공부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너무 진지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 다음 주에 뭐 사줄까? 어묵 먹자 우리. 사모님표 100개 어묵. 근데 이번에는 저렇게 만들지 않으리. 맛있었는데요. 진짜 맛있었는데요. 진짜 맛있었는데요. 사랑해. 너무 세상 잘 차네. 그럼 다음에 공부한 학생들한테 부산 어묵 100개 쏘겠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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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오. 잘하는데. 야. 니 미분 전문 음식을 기억하나? 네? 싸인 미분하면. 니에서 공부하나? 그런 것도 모르면. 코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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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싸인.